안녕하세요 여러분 빠사당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곳은 식당 음식점 커피숍을 하는 창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꼭 와보셔야 할 황학동 가구거리입니다. 식당이나 커피점 같은 음식점을 창업하는 분들 인테리어에 안 끼고 직접 점포를 꾸미겠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장소가 바로 황학동 가구거리입니다. 젓가락부터 재빙기까지 단위의자부터 빠 테이블까지 요식업에 관련된 모든 물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매장의 테이블을 직접 제작하고 싶다면 국제건 대리색이건 쓰댕이건 원하는 모든 재료로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자 저와 같이 한 바퀴 둘러보시죠. 지하에 바 있잖아요. 하나 제작하는 80만원 90만원밖에 안 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인테리어 업자를 끼면은 가격은 1.5배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지 뭐.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은 인테리어 업자한테 맡기셔서 편하게 부상하시고 내가 자본금이 좀 딸린다. 그런 분들은 여기 직접 나오셔가지고 여기저기 둘러보고 여기저기 사는 거지. 나는 그거 추천해. 직접 해보는 걸로. 컵을 아미가 건물 옥상에다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창업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그릇들 컵들을 좀 사려고 왔죠. 여기 있는 그릇들이 다들 새 것도 있지만은 중고로 갖고 오는 곳들도 있고 폐업한 데서. 여기를 자주 오는 이유는 여기 사장님이 너무 재밌으셔서 몇 번 계속 왔었지. 그 전에 다른 호텔 운영할 때도 조식당에 들어가는 집기류들도 다 여기서 샀고. 중고도 여기는 다 새 것 같아. 아마 여러분들은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게 중고라고 할 수도 있어. 이 물건들은 세 건 당연히 공장에서 온 거고 중고 같은 경우는 폐업하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폐업을 하게 되면 물건들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데서 구매하는 거죠. 이거 나 떡볶이를 제공하려고 손님한테 팔려고 하는데 떡볶이 그릇으로 이거 좀 작나요? 안 작을 때요. 그럼 더 있어요. 수량이 똑같은 게. 자 구독자 여러분 이곳은 한 번 나가면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다. 누군들이. 이거 후라이팬 아니에요? 이거 그릇이에요. 아 이거 예쁘네. 여기다 닭발 떡볶이 뭐 그런 거 다 하는 거니까. 구독자 여러분 진짜 이게 중고인데 새 거. 그러면 이거 6개만 살까요 한 번? 예쁘네. 얼마예요? 8,000원씩? 8,000원씩이요? 7,000원씩 아니에요? 가져가. 네 감사합니다. 그저쪽 구독자 여러분. 이곳이 어디냐. 이곳이 신신주방입니다. 신신주방. 예 신신주방 그냥. 구매자가 원하는 가격을 그대로 판매할 수 있는 우리 사장님 두 분. 미몰 사장님 두 분이십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도. 네 또 뵙겠습니다. 예. 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볼 게 너무 많죠? 제가 보여드린 거는 진짜 빙산의 일각. 1만 분의 일도 안 돼요. 정말 이 황압권 가구거리 그 사이사이사이 골목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기성품도 있고 주문 제작도 있고 희귀품도 있고 아주 흔한 소쿠리 같은 것들도 있고 너무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없는 게 없어요. 직접 눈으로 보시고 직접 사실 것을 전 적극 권장드립니다. 이런 지금 전염병이 도는 시기에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옥상에다가 펍도 오픈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든지 해봐야죠. 안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도 제가 옥상 펍이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을 계속 업로드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